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투쿠션 지점은 어디일까요? 대회전을 칠 때 유용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적구수요. 1, 2, 3 이렇게 되구요. 2가 되겠죠? 2적구수 0, 1, 2 그래서 1이 되구요. 더하면 투쿠션수가 되는데요. 1, 2, 3 즉 투쿠션째 3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두께와 회전을 적절히 조절해서 치면 대회전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. 득점이 되는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. 간단하지만 대회전을 칠 때 계산도 쉽고 빠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많이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